사실 부에드 리틀 심사위원님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무리한 청을 좀 여기 온 학생들이 그냥 돌아가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한 소절이라도 약간 여러분, 저 untuk 여러분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! 여러분 감사드립니다! 여러분들도 좋은데요! 여러분, 저희가 성공적으로 바랍니다! 여러분, 저희가 이 시각의 시작을 시작할 때 그럼, 여러분, 우리 공부에 대한 자세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